BMW를 타고 이런 말이 있죠? 제가 만든 말입니다. 아 역시 남자들의 이론감, BMW. 번쩍이는 헤드라이트, 히드니 그릴, 날렵한 디자인과 그르렁거리는 엔진 소리까지 운전자의 심장을 쓰게 하는 차, 바로 BMW입니다.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? 이거 손맛인가 이게? 아 이게 핸들로 전해온 손맛? 아 이거? 이 잡아챌 때의 느낌이 아주 좋아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아 이거. 편안한 운전을 하는 거의 기본은 바로 단단한 서스펜션에 있습니다. 안 좋은 도로를 시내 주행을 한다든가 할 때 피로감이 훨씬 덜하고요. 노면이 어떻게 됐건, 또 어떤 차에 어떤 반응을 보이건 이런 거에 많은 신경을 안 쓰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운전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.